카톡! 응? 자 지금부터 같은과 여우배가 갑자기 내일 영화를 보러 가자고 온 카톡에 대해 어떻게 답장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회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에이 이거 딱 봐도 몰카야 넘어가면 개망신 당하는 거지 몰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요즘 민지가 나한테 좀 친절하게 굴긴 했는데 민지가 뭘 어떻게 친절하게 굴았는데? 내가 먼저 인사를 했더니 웃으면서 받아주더라고 그게 뭐가 친절한 거야 이 모솔찐따 새끼야 당연한 거지 그치만 내 인사를 웃으면서 받아준 건 민지가 처음이라고 저기요 지금 그딴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부터 빨리 정해야죠 뭘 정해? 애는 몇 명 낳을까요? 미친 새끼냐? 난 딸 둘낳고 싶다 딸 딸이 야이 잡꽃들아 헛소리 집어치우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건 뭐라고 답장해? 당연히 알겠다고 해야지 아니 이거 몰카라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그래 의심말이 맞아 여자가 나한테 영화 보자고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일단 보던 야동 마저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야! 씨발 여자한테 영화 보자는 카톡에 왔는데 야동이 문제냐? 빨리 야동 꺼! 야동부터 보자고 이 씹세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야동 관람 시작합니다 아잉 야동 관람을 끊는 남자는 야동 관람을 끊는 남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현명한 상태가 되지요 현장 모드에 돌입한 제 판단에 따르면 이 카톡은 쉽거나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 왜! 드디어 몫소리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왜냐하면 여자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긴 맞는 말이야 나한테 여자가 먼저 영화를 보자고 한다니 말도 안 되지 보나마나 몰카나 쪽발력 게임 같은 거라니까 자 그럼 이번 회의는 데이트를 거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겁니까? 그, 그치만 그게 냉정한 현실인 건 어쩌라고? 그 냉정한 현실을 만든 건 누굽니까? 스스로의 매력을 과소평가하고 매번 먼저 도망쳐버리는 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샤워를 한 후 거울 속에 비춰지던 내 모습 나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나는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음? 근데 넌 대체 누구야?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근자감입니다 그 새끼 조져 말이야! 우리가 그 새끼 때문에 살면서 몇 번을 줬다는 줄 알아? 저, 잠깐만! 내가 비록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무슨 근거가 있는데 이 새끼야! 민지의 카톡이 진심이라는 첫 번째 증거! 민지는 며칠 전 강의실에서 제 옆 옆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 바로 옆 자리도 아니고 옆 옆 자리가 뭔 상관이야! 아니야... 그래도 같은 책상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가능성이 있긴 해! 맞아요! 옆에는 앉고 싶은데 바로 옆은 좀 부끄러워서 옆 옆에 앉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새끼들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 민지의 카톡이 진심이라는 두 번째 증거! 민지가 나한테 인스타 팔로우를 먼저 했습니다! 인스타 팔로우는 그냥 아는 사람한테 다 거는 거잖아! 그게 무슨 증거야! 하지만 인스타에서는 팔로워는 많고 팔로잉은 적은 게 족간지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가 팔로잉 1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팔로워한 이건 100% 호감 있는 겁니다! 100% 보니 그러네! 그리고 내가 인스타에 가끔 뭐 올릴 때마다 민지가 항상 좋아요를 눌러준다고! 어째서 민지는 항상 내게 좋아요를 눌러주는 걸까요? 어쩌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뭔 개소리냐고 이 미친놈들아!!! 음… 제 말을 다 들어보니까 민지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긴 하네… 빨리 답장해요! 내일 영화 보는 거 좋다고 빨리 답장하자구요!!! 아니 이 새끼들아 제발 이성 좀 찾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닌 용기가 아닐까요? 어? 으아악!!! 그, 그, 잠깐만!!! 미친놈들아 안돼!!! 그럼 답장은 영화 데이트를 수락하는 것으로 정했다!!! 카톡! 아… 이제 어떡할 거야 이 미친놈들아!!! 완전히 개망진당하게 생겼잖아!!! 저기… 어? 성희 형! 뭔가 좋은 대처 방안이 떠오른 건가? 우리 야동 한 편 더 볼까요? 넌 좀 닥치고 있어 이 새꺄!!!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당장 반격합시다!!! 바, 반격? 뭘 어떻게 반격해?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카톡 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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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 당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지 말지에 대한 회의를 시작해보도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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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